마이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원내부대표단 선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당헌 64조에 따르면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인 이내에 원내부대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내수석부대표 1명, 원내부대표 8명, 원내대변인 2명 등 총 11명을 원내부대표단으로 선임하기로 미래통합당은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원내수석은 아시는 대로 원내수석부대표회 경기 동두천 연천 출신의 김성원 의원께서 맡아주시고요 원내부대표회는 강원 홍천 횡성 영월평창의 유상범 당선자 그리고 대구 북구레 김승수 당선자, 울산 동구의 권명호 당선자 충북 제천 단양의 엄태영 당선자, 경기 성남 분당구 갑의 김은혜 당선자 부산 연재의 이주환 당선자, 인천 중구 강화 옹진의 배준영 당선자 그리고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의 정의용 당선자 마지막으로 원내대변인에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 창원 마산 합포의 최형두 당선자와 서울 송파을의 저 배현진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11인의 원내부대표단에 대해서 이후 개최될 당선자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 임명을 할 예정이고요 당원에 따라서 15분의 원내부대표를 두게 돼 있는데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고려해서 현재 먼저 11분을 내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별도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